출발합니다. 김동현. 버텨입니다. 버텨입니다.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다음 지목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 김동현 선수입니다. 반칙이지, 출연 자체가. 더 먹지 마. 출연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겨서 만날게요. 영광이야, 영광. 그러면 저도 체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체급적으로 낮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 붙겠습니다. 저는 샘 해밍턴 형님 하겠습니다. 샘 해밍턴 형님 하겠습니다. 정말 약삽하다. 약삽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현역 UFC 선수가 이렇게 하면 자존심 없어요? 죄송합니다. 현역 UFC 선수가 이렇게 하면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더러워요. 기분 더러워요. 당황하셨겠죠?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붙을 사람이 강자라면 결승에 올 거거든요. 언젠가 만날 건데 굳이 예승부터 만날 필요가 있을까? 진짜 산하에서 봤던 형님보다 더 많이 커져 계셔서 체력이 없겠나? 어쩔 수 없죠. 승부 세계 냉정하니까.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순위 결정 전체 2경기입니다. 정사빠 김동현 선수와 홍사빠의 샘 해밍턴 선수가 맞대결 펼칩니다. 스턴건. 대한민국 격투계에서 이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센 갱맨입니다. 포스가 있다, 동현이 형. 멋있다. UFC 레전드. 멋있다. 그리고 이제 중량 끝. 가장 최대 중량의 샘 해밍턴 선수. 김동현 선수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약한 선수를 골랐다라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중량감에서 오는 위약감은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오우야야야야. 샘 해밍턴 선수는 자신의 장점이 이 체중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움직임을 가지고 체중에 힘을 실으면 김동현 선수가 무너질 것이고 그에 반면 김동현 선수는 그 체중을 나의 중심점 안, 바운드에 놀게 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모르세요? 당연히 저도 이기고 싶죠. 저는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힘삼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떤 느낌일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스ึ 좋아요. 오른다리만 얹혀. 자세 오른다리만 들어간 검은색 자세에 오른다리만 들어간면 들어오고 오른다리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네 слова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호오오 안도오 진짜 Esta 호랑이 불 마세요 호랑이 목적에서 지금 동현이 형이 지금 딸려가요 is 들어오고 오른다리. 아! 너무 진짜 너무. 호르르가기 물 마세요 호르르가기. 묵직에서 지금 동현이 형이 지금 딸려가요. 정신 바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 싸울 때 상대의 심장 쪽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심장이 뛰는 게 보여요. 긴장하면 이렇게 딱딱딱 떼요. 이 심장 위에 살이 딱딱딱이 보여요. 숨소리와 이 긴장감이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많이 싸웠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딱 오면서. 아, 시합이다. 아, 스페인의 그 소싸움처럼.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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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의 윙턴. 계속한 오른쪽으로 크로라. 캠핑몰의 넙차기. 역시 기대를 저버리겠네요. 먼저 시동을 걸어봤던 쌤의 윙턴. 하지만 승자는 김동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쌤의 힘을 들어서 자기 신의 움직임을 내 걸로 못 만들었어요. 그에 반면 김동현 선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살짝 상대를 잡채서 넘어뜨렸죠. 계속 넘어갔습니다. 오, 힘차다, 힘차다. 되게 설레이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UFC에서 외국인들하고만 싸웠잖아요. 외국인들의 그런 느낌, 숨소리, 말투, 몸의 느낌이 아, 나의 세포를 끌어내기엔 최고의 첫 상대였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선수할 때 살아있던 그 기업. 아직 김동현. 아, 다시 무대에 올라왔구나. 김동현 선수? 이 힘은 센지 모르겠어요. 그거 대신 그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저도 조금 성장하면서 이 재미가 붙을 것 같아요. 이제 비주 순위 결정전 8강전 제1경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빠의 김동현 선수, 그리고 홍사빠의 금광산 선수입니다. 먼저 청사빠 김동현 선수 입장합니다. 오프닝 토크 때는 사뭇 달라진 모습의 김동현 선수입니다.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홍사빠, 금광산 선수 입장합니다. 진짜 멋있어. 진짜. 진짜 진지하시네. 진짜 진지하세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옥택원만 만들어지면 딱겠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졌는데, 개그맨이. 우와.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8강전 첫 경기 시작합니다. 씨름이라는 게 체력이 막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1분 안에 끝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진심 목표를 3위로 딱 잡고. 재킥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은 얼굴이 완전히 다시 현역으로 돌아간 듯한 얼굴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와, 손이 안 들어가. 근육 때문에. 근육 때문에. 근육 안 들어가. 근육 때문에. 근육 안 들어가. 근육 안 들어가. 자, 자. 잡혔다, 잡혔다. 어우, 야. 금광산 선수가 또 김동현 선수 체육관에서 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첫째 시간의 대결로도 볼 수 있는 오늘이에요. 지금 이 경기를 보니까 두 선수와 이 경기장의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아요. 단, 모래와 사빠라 박혔을 뿐입니다. 자, 땡기면 안 돼요. 와, 힘차다. 으아. 여러분, 여러분. 자사. 두 손. 우와. 으아. 거의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경기 출발합니다. 우와. 강력히 자세 낮추면서 밀어봅니다. 다리를 빼고 있는 금광산. 한 발,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김동현 선수. 오, 약간 상체가 들렸다가 내려오고 있는 김동현. 오,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두 선수예요. 다리 숙발을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힘의 달견. 아, 버티는 힘들이 그냥 뭐 거의. 오, 허리 숙발을 지금 놓쳤어요, 김동현. 오, 놓쳤어. 오. 오, 뭐 이렇게 놓쳤으니까.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5초. 놓쳤을 때 공격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워요. 다리를 잡습니다. 다시 허리 삽바. 김동현은 흔듭니다. 흔들면 뒤쪽으로 이동해요. 중광산 다리를 잡았어요. 대지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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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이 소녀입니다. 살짝 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금강산 선수가 공격대로 그 찰날을 파고드는 패지기. 바로 김동연입니다. 두 황소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밀기싸움을 했어요. 이러다가 몸을 틀면서 김동연 선수. 배지기로 마무리할 모습이네요. 역시나 역시나. 우와 대박. 나 지금 김동연이 넘어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반대로 넘겼지 지금. 아니 저 다리 다친 거 저거 뻥이야 저거. 안심시키려고. 약간 진짜 씨름 같은 씨름 진짜 씨름.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아. 쉽지 않겠어. 저 형 이기려면 진짜 많이 흔들어 나와. 정말로.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는 중량급 우승을 위해서 일본의 삽바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핏블리가 잡으면 대박이야. 그래야 재미있게는 사실. 먼저 청삽바 김동연 선수가 입장합니다. 사전투표 예상대로 이제 B조 1, 2위 결정전까지 올라온 김동연 선수입니다. 제가 삽화 쟁탈전에 대해서 막 되게 큰 욕심 없었어요. 낮은 자리에서 실력을 키워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자고 해서 부담없이 했는데 핏블리만큼은 이기고 싶었어요. 지더라도 최강재한테 지고 2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이어서 홍삽바의 핏블리 선수가 입장합니다. 오 재밌겠는데. 지목전에서는 핏블리 선수가 9위였거든요. 지금 신음 실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4위까지 올라왔어요. B조 1, 2위 결정전. 이제 핏블리와 김동연이 대결을 펼칩니다. 다리 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 기술이 좋은 김도연 선수. 그리고 근력이 좋은 핏블리 선수. 쉽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외무르시! 외무르시! 쟤가 왼발이죠. 외무르시! 무슨 나라 들어오고. 무슨 나라 들어오고. 자세. 잡아 당기는 것부터 할 것 같아요, 빅블린이. 무조건 잡아 당기겠지? 팀에 자신 있는 것 같아.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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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중심 좋아. 강하게 밀고 쳐요, 김동현. 밀립니다. 밀리자는 버텨입니다. 밀리자는 버텨입니다. 밀리자는 버텨입니다. 밀리자는 버텨입니다. 밀리자는 버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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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의 대치기. 밀리자는 버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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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지기군요. 넘어갈 듯 하다가 핏블린 선수를 오히려 돌려버렸어요. 진짜 핏블린 선수 잘 버텼어요. 빠른 움직임에 김동현 선수를 잘 버텼는데 마지막 천 자체에서 몸이 흔들면서 머리 중심이 지면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배지기에 넘어가고 말이죠. 중심이 좋긴 좋아. 중심이 좋긴 좋아. 저기서도 살아나는 거 보니까. 중심도 좋고 다 좋고. 지금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보석이야, 보석. 사실은. 깎아야 돼. 힘의 기본 배수가 너무 좋아. 좋아, 진짜 좋아. 킥블린 선수가 참 잘한다고 보는 게 어찌 됐든 김동현 선수가 자기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공격을 들어가 줬거든요. 자칫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잘 버텼 김동현도 잘했지만 오히려 이런 과감한 공격을 해 준 핏블린 선수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김동현. 진짜. 보니까, 보니까. UFC가 괜히 UFC가 아니네. 역시. 유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중격증일 때도 김동현이 다운되는 거 몇 번 못 봤어. 맞아, 그것도 그렇고 유도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유리하지. 아, 기술만 할 수 있으면 좀 할 만 하겠는데, 실은? 기술을 못 하니까, 내가. 선제 공격 한 번 하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세서 끝까지 바치자 바치자 하다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몸무이 기억을 해서. 네, 어떻게. 네. 우와. 재밌다. 아, 주지 잘했어요. 오, 재밌어, 선생님. 아, 그 골반으로 지지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주지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몸을 약간 지렛대로 잘 쓰셔가지고. 넘어갈 때도 느꼈거든요. 어, 이 사람이 골반으로 껴서 나를 들었구나. 재밌네. 다음에 하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B조 순위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이제 씨름의 제왕 중량급 삽바 번호 결정전. 단 2명의 선수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재밌다. 격투기 선후배, 격투기 선후배. 먼저 청사빠의 정다운 선수가 입장합니다. 서로 비슷한 중심 싸움을 할 줄 알면 완력이 더 센 사람이 이긴다. 근데 힘은 제가 더 세다. 최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래판에 올라온 정다운 선수입니다. 이어서 홍사빠 김동현 선수가 입장합니다. 아, 스타트업! 저도 어쩔 사이 없이 한 20년 격투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앞에 서 있으면 시합 때 김동현이 나오는 건지 한번 해보자고 했나 봐요. 진짜 천하강사 대회를 보는 건 다 안 돼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기름을 위해서. 기름! 팀 선발을 위한 삽밤으로 정탈전은 김동현이 포효합니다. 진지하다, 진지하다. 기선지야.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둘이 돌아가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너무 헐렁하네? 헐렁, 헐렁, 헐렁. 너무 헐렁. 자, 일어났어. 선수, 일어났어. 아, 다리 핫박 고가 너무 커서 다시 좀 매달라는 요청이 없네요. 연구하려고, 연구하려고. 신경전이죠, 신경전. 진짜 질 생각이 없는... 아, 이건 어찌보면 신경전이죠. 너 잠깐 내려갔다 와라. 저게 이제 화근이 될지, 턱이 될지. 건드렸어, 충분히 건드렸어, 지금. 화났어, 지금. 자, 과연 격투계 선후배.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파이팅! 자, UFC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인데. 그렇습니다. 씨름판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요리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와, 설파 잘 잡아. 아래 설파 잡고. 와, 세다, 세다, 세다. 어깨가 아팠다니까요. 저는 숙인다고 숙였는데 힘을 딱 주니까 다운 선수 어깨가 재미투르기 싹 들어오더라고요. 와, 세다, 세다. 몇 분이 세다. 윙만 대, 윙만 대. 전 시작이네. 빅맥. 윙만 대, 윙만 대. 슛! 힘의 격도. 세다. 그 두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우, 세다. 4파번호선 탈전의 결승전. 아우, 세다. 시작합니다. 윌리치기. 오, 들어왔어요. 시작합니다. 윌리치기. 오, 들어왔어요. 오, 들어왔어요. 오, 들어왔어요. 윌리치기. 간다, 간다, 간다. 윌리치기. 오, 들어왔어요. 나 누구하지 않았어요. 김덕야. 나 누구하지 않았어요. 김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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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이 이긴 것 같은데. 누가 이겼어요? 지금 밀어치기는 순간 대치기가 나왔는데요. 김덕야 승리를 선언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제가 동현이 형의 중심을 뺏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다리로 제 중심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베이스를 잡으려고 반대쪽 석발을 놓자마자 그게 이제 모래에 손을 집었거든요. 상대편이 어떤 움직임을 느끼고 한다 뭐 이렇게 좀 저만의 그런 중심 싸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족투기는 손도 발이에요. 넘어갈 때 손으로 버티거든요. 거의. 저도 그 타이밍에 손 짚은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끝까지 안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0.1초. 악발이 약간 꾀돌이라 지더라도 머리로 떨어져 머리로 떨어져지 손이 낮습니다. 이 마인드. 이렇게 석바브로전 탈전 김동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도겸이 형 덤블링 덤블링. 백덤블링 덤블링. 덤블링 덤블링. 못해 못해 못해. 공채 개그맨. 개그맨 그만두고 싫으며요. 물었으면 안 되는데 나도 좀 섰다. 다행히 운이 좋게. 어쩌면 룰을 몰라서 다운이가 이렇게 진 거지 실질적으로 하면 되면 떨어졌죠. 저는 어쨌든 격투기를 떠난 지 없게 돼서 씨름의 마인드가 된 거고 1번 삽바로 마지막까지 간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다시 자리 찾아갈 테니까. 이 마인드가 된 것은 도겸이 말씀이lei. 그리고 сам 공정입니다.